안녕하세요. 수다쟁이 쭌입니다. 오늘은 1억원 이상 기부한 선행천사 아이돌 TOP7에 대해 간략히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는 미스A의 수지인데요. 수지는 엄청나게 많은 기부를 하는 기부의 여왕입니다. 보선군에 있는 중학생들의 교복 후원을 위해 시민단체에 천만원을 기부했고 백혈병과 소아암 등 난체병 환자들을 위해 기부활동을 꾸준히 해왔는데요. 세월호 참사 육아족을 위해 5천만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는 생명을 존중하는 문화학산과 환자치료비 지원사업을 위해 생명나눔 실천본부에 1억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아낌없이 돌려주는 수지이 화이팅! 두번째는 엑소엘 레이인데요. 레이는 재작년에 바자에서 주최한 자선의 밤 행사에서 1억 2천만원 상당의 앰뷸런스를 기부했습니다. 레이가 기부한 앰뷸런스의 10대를 포함해 총 200대의 앰뷸런스가 훈환성 빈곤지역에 있는 20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레이가 기부한 앰뷸런스에 있는 장희 씽이라는 본명이 들어가 있죠. 엑소엘의 자랑스러운 씽이 레이 화이팅! 세번째는 아이유인데요. 아이유는 재작년 3월, 가정현편이 어려운 후배 4명에게 입학금 전액을 기부했습니다. 예전부터 아이유는 자신이 졸업한 동농여고에 꾸준히 기부금을 전달했는데요. 덕분에 지금은 아이유 장학금이 개설되었다고 합니다. 2015년 5월에는 빈곤가정의 아이들을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 1억원을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단독 콘서트의 수익금을 세월호 희생자를 위해 내놓았고 데뷔 10004일을 맞아 개최한 팬미팅 수익금마저 모두 기부했죠. 유애나의 사랑스러운 징짱, 아이유 화이팅! 네번째는 방탄소연단인데요. 방탄소연단은 2015년 11월 전세계 아미들이 보내온 쌀을 모아 7187kg의 쌀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했습니다. 그 외에도 방탄소연단과 아미들은 틈틈이 쌀을 기부해왔는데요. 또한 세월호 유가족으로 구성된 4.16 가족협의회에 방탄 멤버 7명이 각각 천만원씩 내고 빅히트에서 3천만원을 보태 총 1억원을 기부했습니다. 그 기부는 방탄소연단이 직접 결정했다고 알려졌는데요. 아미들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당시 마스크, 수건, 물티슈 등 필요한 물품을 모아 진동운청 주민복지과로 기부한 적이 있습니다. 팬들의 마음을 알았는지 방탄소연단의 기부가 자랑스럽습니다. 아미들의 영원한 방탄소연단, 화이팅! 다섯번째는 소녀시대의 유나인데요. 유나는 꾸준한 기부를 통해 2015년 아이돌 중 첫번째로 아노소사이어티의 회원이 되었습니다. 아노소사이어티는 사랑의 열매가 로블레스 오블리즈를 실천하고자 만든 1억원 이상의 고액을 기부한 사람들의 모임인데요. 2010년부터 꾸준한 기부활동으로 2013년에 누적 기부액이 1억원을 돌파해 사랑의 열매 측에서 원자 가입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사회적으로 아픈 곳에 잘 돌려준 소원들의 아름다운 용프로디테, 유나, 화이팅! 여섯번째는 걸스데이의 해리인데요. 해리는 노인지원 사업을 위해 재작년 2월 사랑의 열매에 5천만원을 기부했습니다. 또 재작년 12월에는 대구 서문시장에서 발생한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해 5천만원을 또 한 번 기부했습니다. 해리는 국제아동 후원단체 플랜코리아를 통해 꾸준히 후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후원사실이 알려진 해리는 부끄럽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데이지의 귀여운 코크다스, 해리, 화이팅! 일곱번째는 비투비인데요. 비투비는 데뷔 전부터 사회에서 소외된 계층을 방문하며 라이브 공연과 함께 봉사를 꾸준히 해왔습니다. 추운 겨울 연탄 500장과 쌀 1톤을 어르신들에게 나눠준 것은 물론 소방관들의 열악한 처우를 알게 된 비투비는 소방장관 40쌍을 구매해 소방 방지층을 통해 기부했습니다. 또 괜찮아야 활동 당시 수익금의 일부를 멜로디 명의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했는데요. 팬들도 이런 비투비에게 감동받아 다양한 기부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멜로디의 자랑스러운 비투비, 화이팅! 그 밖에도 세븐틴은 소년보호기관에서 공연으로 재능기부를 하고 이웃돕기 성금으로 100만원을 기부하는 등 새로운 기부천사의 등장을 알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억원 이상 기부한 선행천사 아이돌 탑세븐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수사장의 쪼는 알찬 소식으로 여러분을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